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미국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공작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워싱턴포스트지 보도가 나와 이목이 몰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 작성된 러시아 크레인 인공 관련 문서 100여권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정치 전략가들과 댓글 요원 등을 동원해 미국 연방의회와 정치 토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캠페인을 벌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문서 대부분은 모스크바 홈보에서인 소셜디자인 에이전시의 밀리아 감바시지 대표하에서 일하는 팀 구성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감바시지 대표는 러시아 크렘린 궁의 지시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악의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점이 적발돼 아시난달 미국의 재질의 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일단 문서 내용들을 본다면 러시아의 미국 내 여론 공작은 그 내용부터 방식까지 매우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 문서에는 정치 전략가가 댓글부대 요원들에게 미국 내 주요 도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200자 미만의 댓글을 쓰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한 댓글의 골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 돈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의 국경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한다. 또한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을 붕괴로 이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되도록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외교 정책에 대한 과도한 지출리 미국 내 백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해를 끼쳤다는 그 우려를 조정하거나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고 미국의 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홍보 게시글도 작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론 공작 플랫폼으로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담은 문서도 있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트루스 소셜이 겁렬 없이 게시물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sns라는 설명까지도 붙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자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무협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를 파시금권에 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 후 처음으로 낙태권에 대해 한 발 더 물러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12만 달러 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경감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탕감 혜택을 받을 이들은 약 3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은 원금 포함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하고 대출자 천만 명은 최소 5천 달러 이상 부채 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았거나 또는 의료 보육 등 다른 지출이 많거나 아니면 대학이 문을 닫아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잇는 등의 경우에도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약화된 청년층들과 유색 인종들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또한 흑인과 라틴계가 백인보다 학자금 대출을 보다 많이 받았지만 대출 상환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 효과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또다시 소송 등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각 주정부가 투표나 입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임신 몇 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주정부마다 다를 것이라며 각 주정부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또다시 한 발 더 물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아예 미국 전국적으로 낙태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언론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신중한 언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여성이나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해 낙태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는 점을 의식했다는 풀이입니다. 앞서 공화당이 우세한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 권리를 주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태권 발언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라며 트럼프가 당선 후 마가 공화당원들의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트럼프는 여기에 반드시 서명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 선수협회가 성전환 선수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ECC가 이를 과연 따를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동성애자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대학 간의 운동 경기를 주반하고 있는 미국 대학 선수협회 NAIA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 측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 2일부터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며 이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간 여성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학 선수협회는 미국 내 241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며 규모 또한 크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선수협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인 NCAA가 과연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건 미국 내에서도 현재 첨예한 사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세별 제외한다고 해도 여성들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일반 여성 선수와 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를 두고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는 전현직 대학 여성 선수 16명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ACC가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성전환 여성 선수가 받은 상들을 재배정하며 소송을 제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가 2022년 미국 대학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인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했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라인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성전환 선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런데도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미국 내 50개 주가관대 최소 24개가 특정 여성 경기에 성전환 여성이 함께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동북부 명문 사립대 8곳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등록금이 연간 9만 달러 이상으로 취소 쓸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비용 증가는 미국 전역 대학의 4% 증가율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2024-2025년 아이비리그 입학 요강을 살펴본 결과 학비나 기타 비용들이 합쳐서 모두 9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면 펜실베니아 대학 다른 말로 하면 유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밖에 코넬대학과 브라운대학 다트머스 대와 예일대학 컬럼비아 대와 프리스턴대 하버드대 등이 해당됩니다. 일단 펜실베니아 대학인 유펜의 연간 비용은 수업료와 수수료, 기숙사와 기타 비용까지 총 9만 2,288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코넬대학교는 9만 2,000달러 이상 다트머스와 브라운대학은 9만 1,000달러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비 등 비용 증가는 미국 전역 대학의 4% 증가율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년에 9만 달러가 넘는 비용은 현재 미국의 보통 가정, 즉 중간 가계 소득을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4년간의 비용을 다진다면 거의 38만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나 절반 이상은 연방정부나 기관 지원 덕에 실제로는 이보다 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펜은 210억 달러 기부금을 그 재원으로 가족들의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인 학생들의 비용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비용은 약 46%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고원은 도서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경비가 8만 2,866달러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8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은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55%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나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전액을 지불하는 미국 내 가정들은 이제 4년 동안 38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 비싼 학비에도 아이비리그 대학 인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예일대나 다투머스 대 유펜 지원자는 9포세지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총장 사임 자퇴 등을 겪은 하버드대학은 오히려 지원자가 5% 감소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적게 넣으라는 조언 어떻게 보면 뻔하고 지루한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새로운 연구 배고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회가 발가하는 내과학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리할 때 소금 대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등에 따른 조기 사망을 크게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로아이 알바쿠니 박사는 우리는 소금 대체제를 장기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경우 심혈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평균 64세 전후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높은 참가자 총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소금 대용품을 섭취했을 경우 소병과 혈관에서 나트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 사망 위험을 극히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덴버에는 국립유대 건강병원의 심장변 예방 전문의이자 심혈관 예방 건강 책임자인 앤드류 프리먼 박사도 연구 결과는 식단에서 나트륨 소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고 식단에서 칼륨을 보다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소금 대용품 가운데 일부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연구자들이 주는 대신 참가자들이 구매해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